순천시가 멸종위기종 큰고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순천만 겨울철새 큰고니 월동지로 새롭게 부상이란 주제로 적극행정 우수상을 받았으며 인근 주민들과 협력해 큰고니 먹이식물인 새선매자기를 복원한 사례가 적극적인 생태보전 행정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고니 월동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들과 서식지 복원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태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